저는 좀 진지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늘상 우리 저 광수하면 실수하고 약간 오리스톤 모습 진짜 광수가 무대 위에서 또 얼마나 멋진 남자들 사실 오늘 좀 보시기 바라 개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멋지게 노래하는 친구 진짜 멋지게 노래하는 친구예요 자! 음악 주세요! 판투마임에 판투마임? 여러분들 저거 준비 안 하고요 제가 하는 거 다 지금 아 좋네 분위기 굉장히 좋잖아요 좋아요 잘한다 연기로도 하면 연기로 지효야?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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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하대야! 어! 잠시만 아! TIME! 널 보고싶다 널 보고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바퀴를 보고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듯 사랑했던 주의 없기 처음 들이 나를 잡고 있지 내가 한 번 내려달라고 했었는데 더 이상 사랑이라 가면 내게 날을 가 나한테 낼다 나 이러면 안 돼 죽을 만큼 저 뭐야 보고싶다 말 보냈다 말 보냈다 말이야 말이야 마지막에 신발 잘 벗은 거야 이거